강한 색깔을 만들고 싶어요 저만이 파워풀 퍼포머 N 인국이가 역을 만들고 싶어 인국이가 역을 만들고 싶어 아니 슈퍼스타 K 상금 받았으면 됐지 안녕하십니까 리더 N입니다 왜 리더지 벌써? 그러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네 아니 여기도 연습생경에서 그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? 에이 안 바뀔 거야 내가 올 때 자기는 뽑힐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한 거 해봐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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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